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무안의 콩알매주 제조업체입니다. 우리 업체는 2020년 개업을 해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알매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매주란 콩을 물에 불려 찌그나 삶아서 매주균을 접종하고 1일간 발효해서 건조한 매주를 말합니다. 알매주의 장점은 재래 매주, 덩이 매주에 비해 발효하는 기간이 짧아서 유해세균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일반 알매주, 일반 덩이 매주는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알매주는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주입니다. 콩알매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간장, 된장, 막장, 쌈장, 고추장의 기본 원료가 되고 순수 매주균으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잡내가 없고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난 11월 광주 미래식품전에 참가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바이오분도 계셨고 장류 체험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원 재료인 콩은 제가 직접 농사지어 사용하고 있으며 무한해서 생산된 원료입니다. 콩 자체에다가 종균을 접종을 해서 발효를 해가지고 유해균들이 없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매주입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무한 콩알매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